한 1시간 일하고 나면 눈썹에 우리 모자를 쓰고 이랬는데 머리가 이렇게 나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청성면이라고 세파랑건데 세파랑에 딱 마스크를 여기로 여기로. 성면 문제를 앉아서. 우리가 말하면 잘해야 하는 듯이 잘하는 것이 아픈 게 아니고. 기분 나쁠 정도로 내 꾸이... 움직이면 뜨끔뜨끔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하면 꾸욱 조이는 게. 그러니까 숨이 항상 내가 4층에 올라가면 3번 정도 쉬어요. 3번 정도. 그렇고 그래가니 숨이야. 항상 뭐...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